아 아 아 네 여기서 말하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저 형사 마이클이에요 디스 가이즈 편에서 인사했죠 오늘은 많은 분들 댓글을 봤어요 근데 뭐 구독자 명을 정해달라 그러는 댓글 많이 봤어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마이클 생각해 봤어요 음 how about 디스 가이즈 디스 가이즈 어때요 저 밤새 생각했어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 좋으시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전 이만 가볼게요 바이 바이 맨 아 안녕하세요 디스 가이즈 편장했어 형사 마이클 씨가 댓글 보고 갑자기 연락을 주셔가지고 초대를 해봤습니다 마이클 씨 말대로 디스 가이즈 아니면 다른 의견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